페리 상점 페리 상점에는 없는 게 없어요. 마음껏 골라보세요! 페리 상점에는 없는 게 없어요. 마음껏 골라보세요! 적합한 물건을 필요한 사람에게 주... 주변에 부족한 물건을 필요하거든요. 네, 마음껏 골라보세요. 페리 상점 여길 찾아내다니 제법이군. 하지만... 그래봤자 여기까지다. 형님을 내놔! 아니면 킹스랜드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까... 킹스랜드? 여기서... 그럼 해보자! 레지 강탈! 존맛이 온다! ked다! 최악통참 최악통참 지혜의 노래 최악통참 이봐! 뒤로 물렀어! 덤벼! 당신과 끝까지 싸울 거요 희망의 빛 위기는 성례를 드러내게 하지. 등대의 인도! 내 검을 가져와! 전진하라! 여기가 끝이 아니다! 두렵지 않다. 희망의 피! 계산 완료! 흥! 아 아 아 아 아 아 저기 도망치는데요 빨리 따라가면 왕들의 단서를 쳐 아 아 아 아 위험하지만 그래도 성공했어요 아 그 그 아 네 아 아 아 제국군은 너 뭐 침, 멍청한 놈들이 붙었군. 어서 춥. 본대에 보고하기 위해 도망치는 것일 테니. 말은 쉽지만 골짜기에서 나온 이후로 한 번도 못 쉬었다고. 정신 차려라. 바닥에 민첩한 이 몸이 봤던 백과서전 기록에 일려면 저것은 사람들로 하여... 습득. 상황이 어떻죠? 흐흐흐흐흐흐 빛의 눈물! 나의 인도를 따라라! 실패를 받아들여라! 이봐! 뒤로 물러서! 여행을 가장 실수하기 위해 ажу군요 unes 잠시 정리 정리 무슨 일은 거 같은데? 지금 이미 발간 김치 위기는 속내를 드러내게 하지 전진하라! 여기가 끝이 아니다! 계산 완료! 승리가 갈렸네요. 여기까지 하죠. 승리가 갈렸네요. 여기까지 하죠. 승리가 갈렸네. 아니, 이게 뭐야? 이렇게 좋은 게 있다고? 지구가 있다니... 어디서 나온 안개지? 지금이다! 빨리 도망쳐! 쓸데없는 짓 마라! 누구도 나 호크날...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네요 놀라 여기 제국군은... 걱정하지 마세요! 부계장벽 경비병이... 부계장벽 경비병? 이상하네... 그들은 절... 벨렛은 또 뭘 만지작거리고 있는거요? 어? 이건 우리가 요리할 때 쓰는 뒤집개 아니에요? 훈련용 더미를 만들고 있잖아 좋아 완성이다 우리 용병대는 모인지 얼마 안되 전술 배치나 전투 스킬이 많이 부족... 최고의 용병인 벨렛이 여러분의 전투수승으로 다음 작전 튜토리얼은 굉장히 중요해요 다들 정신 똑바로... 몇 명 이상하지만... 이 장면은 좀 더 많은 조합이 되어있다... 아주 많은 조합이 되어있다... 다음 작전을 감사드립니다... 어둠은 또한 조합이 되어있다... 아무튼의 조합이 되어있다... 아... 오, 뉴욕! 물렀서지 않을 거예요. 현대자리와 위대자리와 위대자리에 계살요 상황이 어떻죠? 제가 할게요 상황이 어떻죠? 제가 할게요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아! 다들 괜찮으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사실은 목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빛을 봤어. 에디어리, 주인님께서 진급 가능한 상태이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느낌이 묘하네. 네, 마지막으로 만난 지 그렇게 오래되었나요? 죄송해요. 방금 유...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시작.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시작. 너, 지금 벨레님에게 같이 이야기 나누자고 들어오는 거야? 그럼, 이리 와봐. 성관계사 브라운, 환영이사 드립니다. 조남이 어떻게 되시나요? 난 신경 쓸 필요 없어. 이대로 하면 돼. 아기와 발, 등대의 인도로 당신 곁에 왔습니다. 성관계사 브라운, 환영이사 드립니다. 아기와 발, 등대의 인도로 당신 곁에 왔습니다. 적합한 물건을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게 페리 상점의 서비스 원칙이에요. 페리의 상점에는 당신이 원하는 게 뭐든지 다 있다고요. 페리의 상점은? 네? 용서들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용사들이여, 거물들. 용사들이여. 네? 마지막으로 만난지 그렇게 오래되었나요? 선광기사 브라운, 환영이사 드립니다. 존엄이 어떻게 되시나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시작. 난 신경 쓸 필요 없어. 이대로 하면 돼. 아비아 파엘. 등대의 인도로 당신 곁에 왔습니다. 너 지금 벨레인님에게 같이 이야기 나누자고 조르는 거야? 그럼! 음… 또 다른 곳에 있는 것들은, 정말 아름다운 서비스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어, 아기 위험한 곳이 도착하여, 그 다음 곳에서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날이 도와줍니다. 자, 이는 날이 지났습니다. 아니, 날이 즐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음... 저의 돈을 안으로 가져다주는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일단은 그 자체를 제외한 것입니다. 자, 도와주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 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도 아직 행방을 찾는 중이군요. 유일하게 쓸만한 건 이 지도예요. 왕들이 인... 왕들이 납치된 후에 북의 장벽 경비병에게 지도의 진위는 문제 없을 거예요. 우리가 아직... 왕들이 납치된 후에 북의 장벽 경비병을 찾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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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노래! 제가 할게요. 영혼을 짓밟는다. 간다! 요한 왕자, 우릴 잊으신 건가? 왕자가 가지고 있는... 닥쳐! 무슨... 핵선을 출해야 할 한 명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이용해 음모를 꾸민 자여. 오, 사자왕님께서는 참으로... 다행히, 아직 돌이킬 수 없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적의 도발은 고지되지 말아요. 모든 건... 우리 모두의 척을 해치우기 전... 이게 바로 서부연맹과 나의 신념이다! 흥! 기뻐하기에 나직 이르다! 승료를 내버린 적은... 윌기는 성내를 드러내게 하지. 승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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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의 연관이야! 계산 완료!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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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